1. 2. 2. 3. 4. 6. 7. 좋네. 별도 보일 것 같아. 아까 너 커밍아웃 스토리 있잖아. 응. 나라면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. 어떻게 될지 안 봐도 보여. 주위 사람들은 날 이상하게 보기 시작할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둘씩 멀어질 테고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주위 사람들은 변하는 거지. 결국 외롭고 쓸쓸한 건 똑같아. 그래서 파티에 온 거구나. 응. 안 돼. 자국 나면 아빠한테 다 들킨단 말이야. 그래. 아휴. 좋네. 좋다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보여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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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